자, 369번도 품사의 문제예요. 품사. 답은 몇 번 같아요? D번이지? worth이라는 건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그러면 여기는 no가 있으니까 no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worth가 돼야 되겠지. 이해 되니?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봐봐.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된다겠죠? 여기 봐. 그래서 저번에 it is of importance는 important가 된다겠지? 여기 하나 봐요. the man is of age야. of age. 그럼 age의 형용사용은 없어요. 알겠지? 그럼 나이하고 비슷한 건 뭐야? old. 그래서 it is of age. the man is of age 하면 the man is old. 이런 문장이다. 알겠죠? 꼭 거기 단어에서만 형태가 바뀌는 건 아니야. 자, 그러면 are usual. 아, of poor quality죠. 그치? 자, 뭐야? 질이 나쁘다. of 플러스 퀄리티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 문장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it's bad. are, bad. usually bad.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은 문장은 first 에비드블스 에디블스 크레임스 앤 오이스터 에디블 크레임스는 우리가 식용조개야, 식용조개. 단어 외우세요. 에디블 자, 오이스터 뭡니까? 굴 그죠? 자,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조개나 굴에 있는 진주는 푸월스 퀄리티 뭡니까? 질이 나쁘다라는 거지. 그리고 have no commercials worth 자,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 커머셜이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월스라는 명사로 꾸며줘야 되겠지? 잡았니? 응 이럴 ά